이러지 말고 우리는 사실은 좀 콘텐츠 만들어내는 여행사인가? 왜 그러는 거야? 싸워! 이거 하루 못 들면 어떡해요? 그래도 간단한 인터뷰를 좀 해봐 야 지워봐 좀 꺼! 첫 번째로 봤는데 아니야? 일단 좋아 좋아 2볼 오케이 파이팅! 후! 형 나 또 미안 연습하기 전에 운동하면 절대 안 돼 아 괜히 욱 좀 끌었어요 음악 주세요! 잠시만 그 반응 바꿔야 돼 만나는 세 명랑 다 물어보고 그중에서 하나 선택하자 운전한 사람 말고 진짜 한두 사람은 형밖에 없어요 이럴 때만 그건 상관이 없는데 맥주 한 잔 맥주 가지? 오케이 맥주 한 잔 호 호시드 프레야는데 그러면? 저기 세블리 11 그래 알겠어 뛰어간다 귀여워 하나 둘 하나 둘 오! 문정희 오! 문정희 오! 문정희 보는 거 제일 재밌어요 우리 하는 거 보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세요 내가 무슨 하면? 중 무슨? 디노야 빨리 와! 오케이 야 빨리서 할게요 자 물 다 해보고 가야죠 아 고마워 잘못 물어봤다 잘못 물어봤다 버논이 안에 땅콩 물어보는 거 뜯었네 아 생각보다 춥네요 사실 안무 영상 어제 찍었는데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 의상만 다 완성돼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거 오는 첨이니까 표정 관리하지? 열심히 쓰니까 신경쓰고 여러분한테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방울 우린 위로 fallin 난 나에게로 fallin 전방되는 리듬에 맞춰 계속 울러다니죠 해피서 바퀴래 옆에 버리고 버려둬 먼지처럼 다시 돌아 2020 단체랑 개인 다 끝났습니다 지금 퇴근하는 상태예요 여러분도 우리 자켓 보고 2023년 1는 거의 하고 빠리 퇴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이에요 할 때도 열심히 해야죠